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블라우스에 베이지 반바지 입었어요. 블라우스가 얇아서 여름에 입어도 시원해요. 그럼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지금 밖에 나왔어요.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고 포근하고 좋네요. 지금 카페에 가서 맛있는 디저트랑 커피 마시려고요. 다운타운 쪽으로 내려갈 건데 같이 가보실까요? 이 건물 멋지게 생겼죠? 오늘도 걸어서 서구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미니멀리즘하고 깔끔하게 꾸며놓은 곳이에요. 원래 다른 지점에 있었는데 여기 소호에 새로 생겨서 오늘 와봤어요. 여기가 가을 오픈해서 그런지 빵의 종류는 거기보다 많진 않아요. 여기가 가고 싶어요. 여기가 가고 싶어요. 여기가 가고 싶어요. 내가나 솔루 미리즘에 놓은 곳이γά고 그가 가고 싶어요. 비키는 갓아보다는 못만들음이 더 많아요. 이제는 그런데 니트로 팝소로bau의 고추인데요. 이거는 너를 구입했어요. 까지는 에어프라하니까. 라떼는 그냥 기본 라떼인데도 약간 달고나 맛이 나요. 미세하게 이제 디저트 먹어볼까요? 이거 먼저 먹어 볼게요. 오독오독 소리가 나요. 이게 옆에가 잘라진 모습이 엄청 통통하고 예쁘죠? 딱 봐도 고소해 보여요. 다다랑 견과류가 쿡쿡 씹히고 위에 있는 상큼한 크림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지난번에 먹었던 거랑 한번 다른 거 시켜봤는데 오늘 이거 시키길 잘한 것 같아요. 꼭 드셔보세요. 여기가 보기에도 예쁘고 디저트가 맛도 좋아서 인기가 많아요. 레이어가 이렇게 타칭으로 되어 있어요. 피칸파이 맛이 나요. 이제 이거 먹어 볼게요. 위에는 머랭이 올라가 있어요. 시트러스한 타르트라서 안에 이렇게 과일 조각이 들어있네요. 둘 중에 고르기가 힘들 정도로 다 맛있는데 저는 이 전에 먹은 게 더 고소해서 제 취향이에요. 근데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르기 힘들어요. 이거 먹고 나가서 구경도 하려고요. 이제 나가볼게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려고요.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오늘 하늘도 완전 청량하네요. 오늘 하늘도 완전 청량하네요. 글로시에 가볼게요. 글로시에 오랜만에 왔어요. 화장품 뭐 좋은 거 있나 저도 보려고요. 요즘 좀 건조해져서. 이건 고채 향수예요. 이거 책상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거 책상 괜찮아 보이는데요. 여기 공간이 엄청 커요. 여기 공간이 엄청 커요. 여기 공간이 엄청 커요. 이거 좀 좋은 거 같아요. 되게 리치해요. 이거 사려고요. 여기 공간이 엄청 커요. 이 파우치도 좋아 보이는데요. 안에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서 좋네요. 핸드크림이래요. 신기하다. 저는 이거 사려고요. 이 파우치도 좋아해요. 이 파우치도 좋아해요. 이 파우치도 좋아해요. 저렇게 애플처럼 저기서 사면 이렇게 카운터에서 주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립글로즈 옷에 묻히고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Thank you so much. 예. 저도 처음 써보는 거예요. 이런데 아저씨들이 다 앉아있어요. 나가볼게요. 뭔가 기분 좋은데요 이거. 지금 이제 옷가게 가려고요. 나무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도착했어요.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위치가 바뀌었는데 하이. 여기가 위치가 바뀌었는데 훨씬 넓게 변했네요. 우선 뭐 예쁜 거 있나 쭉 둘러볼게요. 샤츠 드레스. 샤츠 드레스. 이거 입어볼까요? 이것도 입어볼까요? 이 바지도 이거 미니백 색감이 시원해보여요 이거 귀엽다 너무 해보세요 프랭키 저는 이거 두 개 입어볼게요 이게 엄청난 오버사이즈 셔츠 드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허리를 묶어야 돼요 벨트 귀엽네요 오늘의 득템은 없어요 이 주변에 뭐 있었는데 지금 모마샵에 잠깐 왔어요 뭐 재밌는 거 있나 볼게요 이거 모자 신기하다 모마 모마샤마 펌킨스 요시모토 나라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요시모토 나라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처음 봐봐 이 책에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영화도 나오네요 제 시대 영화는 아니고 제 시대 영화는 아니고 더 옛날 영화인데 패션이 진짜 예뻐서 꼭 추천드릴게요 우와 키스 헤빙에 드로잉으로 체스판이네요 띵 띵 앤디 워홀 퍼즐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너무 귀엽죠 라면 냄비로 딱이다 한국말 써있네요 눌러붙지 않은 가볍고 즐거운 요리 시간 눌러붙지 않은 가볍고 즐거운 요리 시간 이거 귀엽다 세라미 쿠킹 팬이래요 생각보단 가볍네요 색감이 예쁘죠 색감이 예쁘죠 우와 재밌는 책이 있네요 모더나이트 톡톡 이런 예술 작품들을 음식을 해보는 레시피에요 해추 지하로 내려가볼게요 인스트로 패턴이 특이하네요 패턴이 톡깽이 귀엽다 인테리어 소품들도 있어요 조명이나 이런거 저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것도 있네요 방금 방금 보면 오늘도 푸바오 생각 제가 푸바오를 너무 좋아해서 푸바오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이제 푸가 꿈에까지 나와요 오 의자 먹어봐 이거 신기하다 키스웨링 의자 다시 올라갈게요 소 오시면 여기 구경하시는 것도 재밌어요 여행 도착 여행 도착 파이브 가이즈 들려서 햄버거 살까 생각 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쉑식버거 왔어요. 오랜만에 왔네요. 그랬더니 이런게 생겼어요. 무조건 여기선 치즈프라이드. 하나는 더블패티, 그리고 저는 싱글패티. 이거 무조건 치즈프라이드. 먹어볼게요. 확실히 파이브가이즈보다는 작아요. 사이즈가. 이거 햄버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어요. 어제 파이브가이즈 먹긴 했는데 자주 먹진 않아요. 분기별로 한번 먹는정도. 너무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감자튀김도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감자튀김도 진짜 맛있어요. 맛은 치즈프라이드. 타이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